손 들는 wellness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저도 다 설렙니다 잠깐만 당신은 사랑 makes that same 오늘 대박 웨이브에서 팬 디렉터 분들이 의상부터 음악까지 이렇게 많은 디렉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? 두 분이 만약에 서로에게 디렉팅을 해준다면 어떤 걸 해보고 싶으세요? 유진이 저는 유진이가 워낙 완벽하게 해가지고 디렉팅을 많이 할 게 없지만 만약 할 게 있다면 유진이를 보면 눈이 진짜 예쁘거든요 카메라 보고 오른쪽 한 번 멘탈 찍고 멘탈 찍고 멘탈 찍고 멘탈 찍고 한 번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노래를 유진 씨가 워싱한 캐릭터를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희영의 워싱을 카리스마를 한 번 드러내보고 싶은데 장척 동안 눈을 감지 않고 카메라를 선물받을 수 있는 카메라는 분이 주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시 준비됐죠?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귀여워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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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네 그렇다면 말이 필요 없는 분들이 제가 포인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3개 좋아 hein 한화의 미래 한화의 미래 미래의 미래 미래의 미래 미래의 미래 아아